비대면 거래가 금융권에 안착하고 있습니다. 비대면 거래는 직접 영업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를 말합니다.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일반 상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0개 은행의 비대면 전용 상품 판매 실적은 15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% 증가했습니다. 보험 상품 역시 1조 7천억 원으로 27% 늘었습니다. 과거에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반드시 은행에 방문해야 거래가 가능했습니다. 2015년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에 착수하면서 유권해석을 변경했습니다. 이로 인해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한 후 애플리케이션에 사진을 보내면 금융회사는 신분증 발급기간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습니다. 금융권뿐 아니라 정책 분야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상품뿐 아니라 화상을 통해 일자리 상담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. 신분 확인을 위해 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카메라에 신분증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. 최근에는 법인과 시각장애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처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순 거래 위주입니다. 전문가들은 비대면 거래 관련해서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그들은 그들은 희망을 더 줄stan 주 Cec fut 경험을 더욱 1천억els 설비에 す오를 réductions 50대ositド одно wall 더블 Shape 독受 oben Method 일본